시청자와 함께하는 순개념 투쿠콘서트 승승장구 나 이 노래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 좋아해요? 무슨 노래인데 제목이? 커플들이 자주 즐기는 노래 귀여운 노래 제목은 뭐예요? 여정 여정 박사의 커플이 백의 형사 김한길 초래기 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누나 죄송합니다 김성우 씨는 또 김한길 씨 옆에 계신데 막 안고 그러시면 아무리 반가워도요 누나인데 어때요? 누나는 다 안아도 돼요? 너도 누나라고 한 번 안아보세요 제가 못 알아서요. 전체적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결혼 몇 년 차시죠? 두 분께서? 올해는 17년. 우와 17년. 근데 이런 질문 드려도 될 수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눈빛만 마주쳐도 설레고 그러시나요? 두 분이? 설레지요. 반응이 왜 이러지. 잠깐만요. 거짓말 탐지기.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그렇게 설레세요? 샤워하고 있고 그러면 샤워하고 있고 그러면 물소리만 들려도 정말 구체적이신데요. 저희 프로그램은 어느 누가 나와도 자기소개는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저는 돌아온 남자 김한길입니다. 저는 열심히 사는 여자 초면길입니다. 반영합니다. 반영합니다. 글쎄? 집에서는 곤란한데 이 나라 제일의 여인네가 되는 곳입니다. 처음 상을 받으셨는데 여우수연상을 받으셨습니다. 아주 화려한 결혼 짓기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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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길이 소매다. 네. 정말 그런 말은 없었어요. 나한테 싫어 보는 걸 때요. 첫 전화예요. 첫 전화예요. 그때는 용건만 간다. 예. 어떤 매력에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베이블이 얘기를 해야 되나? 가면 사람들이 전부 이 사람한테만 모이고 제가 후보입니다 이렇게 보고 또 그냥 안 봐요 근데 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굉장히 무드 있는 음악이 나오면 그 음악에 맞춰서 막 막 이 언니가 그런 거 있죠 그래요? 두 분께서 부부 동반으로 심야 토크쇼 나온 건 제 기억에는 없어요 심야 토크쇼는 17년만에 17년 영광입니다 승승이 형은 가끔 즐겨 보시나요? 네 봐요 어떤가요? 재밌어요 누나 이렇게 반답형으로 하면 내가 힘들어 보다 아니 정말 17년만에 훈련하신 게 맞네요 맞아요 맞아요 모니터 많이 해주셨어요 쵸백희 씨가 저 머리 짧았다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멋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김승희 씨 머리 보고 나도 저렇게 깎아놓은 거야? 오 우리까지요 짧은이죠 아니 내가 원래 이렇게 짧았어요 이게 지금 긴 겁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이게 대세다 이래가지고 정말 비슷하세요 이게 한 두세 달 됐어요 지금 저는 짧은 모르고 좋아하시는데 네 흰머리도 약간 좋아하시는 거 기강 씨? 흰머리 좋아요 왜냐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금방 찾아요 금방 찾아요 금방 찾아요 이 여기 가운데 가시면 멀리 있다가도 어디 있나 보면 금방 찾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네요 흰머리 진짜 많이 없거든요 찾기가 쉬워요 네 조금 전에 자기 소개를 돌아온 남자라고 무슨 의미인가요? 지난 한 3, 4년 동안 세상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았어요 이제 세상이라는 무대에 다시 돌아왔다 그런 뜻이죠 맞아요 정말 꽤 오랜 시간 주로 뭐라고 지내셨어요? 아 뭐 보고 싶었던 책들도 보고 글도 좀 쓰고 지나온 일들에 대해서 반성도 좀 하고요 수입이 되시는 일은 전혀 안 하시나요? 예 수입이 되는 일은 안 했죠 예 수입이 되는 일은 말 그대로 백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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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부럽죠 뭐 그렇죠 백수인데도 그럼 아내 입장에서는 어떠셨어요? 물론 가족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지만 그거는 정말 좋았어요 그냥 잠도 못 자고 먹지도 않고 너무 힘든 시간 생활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저야 뭐 너무 좋죠 아직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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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 살림도 이렇게 물론이죠 학교에 학부모들 모이는데 초등학교 4학년인데 한번 갔더니 아빠가 온건 딱 저 혼자에요 전혀요 전혀요 엄마도 사실 젊은 엄마 아닙니까 같은 반 어머니들이 아 저 누구 며느리입니다 나이 차이가 이렇게 나이 차이가 똑같은 입장 학부용으로 오신거에요 학부용으로 오신거에요 학부용으로 오신거에요 학부용으로 오신거에요 유치원 때도 제가 아빠의 날 이런 날은 꼭 갔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면 걔 친구들이 저한테 전부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한번은 둘째가 이제 만아홉살입니다 아홉살 맞지 아빠 네 의사가 되겠대요 자기는 네 그래서 너 왜 의사가 되려고 하냐 그랬더니 아빠를 좀 오래 살게 해주고 싶어서 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 무슨과 의사 되려고 그랬더니 소아과 의사 되려고 그리고 또 아까 최명길씨는 아까 열심히 일하는 여자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일단 경제적으로 지금 최명길씨만 버는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다음 작품 준비 중이시죠 네 10월에 선보이는데 영광의 제인이라고요 네 이번에는 굉장히 서민적인 역할이에요 사투리도 막 써요 어느 사투리요 사실 제가 충청도에요 근데 잘 못해요 한번 해봐요 해봐요 잘 못해요 근데 열심히 하다가 혼자 연습해요 그럼 제가 이 사람한테 어디요? 어디요? 내가 이렇게 어디요? 이 사람이 어디요? 안잘게요 이 사람이 대번 연습하다가 네 남자 역을 저보고 좀 해달래요 오오오오 네 전 잘 못하죠 사실 네 그래도 조금 전에 수입이 얘기도 하셨지만 뭐 제가 네 그걸 거부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또 하죠. 둘이. 이렇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스타일이 제가 기록하게 됩니다. 당신의 사전. 김한길, 신한길의 사전. 펼쳐주시죠. 홈티, 은봉투. 두 분하고 잘 안 어울리는 단어가 일단 떴네요. 폰팅. 영어 폰 데이팅으로 전화를 걸어 데이터하는 방식으로 휴대폰 보급 이전에 유행했다. 맞아요. 사실 폰팅 하면 저는 해봤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장난 전화 같은 거. 여자분이 받으시면 폰팅 하실래요? 이런 장난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냥 장난 전화. 그냥 말 그대로 장난 전화야. 폰팅은 뭐라고 하죠. 과연 두 분에게 폰팅은 어떤 의미인가요? 김한길, 최민한길이 오늘날 부부가 되게 만든 아주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연애 시작을 폰팅으로 하신 건가요? 그렇죠. 네? 아니 전화로, 전화로 한 거죠. 그러니까 전화로. 왜냐하면 두 사람 다 바빴고 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난다는 거는 힘들었어요. 사람들의 시선도. 네. 그래서 전화로만 하게 됐죠. 그랬나요? 그랬어요. 그게 돈이 제일 안 들어서 그렇게 하네요. 거의 매일매일 통화를 하셨네요. 그렇죠. 제일 길게 한 게 한 몇 시간 정도? 밤 12시 넘어서 되게 전화를 시작하면 아침까지. 그러니까 아침에 전화를 끊지 않고 하다가 잠들었다가 아침에 깨면 전화가 띠띠띠띠 하고 있어요. 이야. 그렇게 한 두 달을 했어요. 그럼 전화비 정말 많이 나왔겠네요. 많이 나왔죠. 그래도 싸죠. 만나서 된다는 거보다. 첫 소리가 좋으셨나요? 아니 그것 부담도 굉장히 첫 전화에 바로 끊었어야 되는데. 아니 그 여자는 좀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받아주셨구나. 그냥 받았어요. 다 듣고 다 받아주시고. 그냥 받은 정도가 아니라. 제가 이제 그 방송국에 라디오 스튜디오에 있는 같이 같은 시간대에 방송을 했거든요. 하루는 복도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정말 인형 같은 여자가 정말 인형 같은 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